XSFM XSFM입니다. P-O-D-E-R-A 브로콜리나마자의 음악을 듣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너드.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기념비적인 사연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니 왜 똥사연은 나한테 주고 기념비적인 사연이 너무 편파적으로 배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훌륭한 사연처럼 보여요. 요파씨의 원래 기념비는 다 변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렇습니까? 기념비적인 사연들,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한나라 요파씨 시절에 주옥선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만들어내신 분의 성지사연. 그리고 새누리 요파씨 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쓰러졌던 자격루 이야기라든가. 거기에 필적할 만한 쓰여지고 있는 역사와 관련된. 그렇네요. 이런 사연입니다. 이분은 실수로 이제 익명을 요청하지 않으셨는데요. 저는 익명을 부여해드렸습니다. 물론 참고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실명을 쓸 때 당첨 확률은 높아집니다. 익명으로 가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XSFM 임직원 여러분. 저는 12년도부터 XSFM의 모든 콘텐츠를 들어온 꾸준 청취자입니다. 저는 대학 막학기를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학년 2학기세요. 저는 오이를 먹지 못합니다. 특유의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나서요. 오이를 드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십니다. 혹은 우리가 소셜 동영상 같은 데서 보던 등 뒤에 오이를 두면 고양이가 펄쩍 뛰잖아요. 모든 고양이가요? 네. 고양이가 오이 보면 놀란다 그러죠? 그래요. 그런 거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주변에는 우리 홍성갑 덕질인이 오이를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오이 알러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킬 때 언제나 오이 빼고 오이 빼고 주문하거든요. 네. 맥도날드 버거도 못 먹으면 시키면 오이가 있으니까 빼고. 그렇죠. 절인 거 다 빼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요. 맞아요. 저는 오이를 먹지 못합니다. 특유의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나서요. 초등학생 때는 급식에 나온 오이 반찬을 선생님이 시켜서 먹다가 그 자리에서 토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죠. 이거를 몸에 좋은 건데 먹게 해야 되나? 아니면 얘가 알러지가 있는데 부모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거나 부모님이 모르시는 건 아닐까?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네요.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이니까 선생님이 하나하나 먹으라 말하라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도시락을 쌌나? 그렇죠. 도시락을 쌌죠. 우리는 12년 내내 도시락이었잖아요. 급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급식 지도도 해주셔야 되니까 먹어라 어쩌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군요. 말 잘하고 착한 영양사분들이 지나가다가 그것도 먹으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토하는 거면 이분의 상황이면 그나마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알려져 있는 건. 모두가 오이를 먹을 수 있는데 나만 못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노량진 가면 개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정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자라면서 여러 계기를 통해 생각을 바꿔놔갖고 지금은 나같이 오이를 못 먹는 사람은 많으며 오이를 못 먹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오이를 먹을 수 없는 나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듣고 있던 강의가 지루했던 며칠 전 노트북으로 페이스북을 돌아보던 중 문득 멍뚱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이를 못 먹는 사람을 모아보자. 모아서 내 얘기를 해보자. 대화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UMC가 요파실 만든 거랑 비슷한 어떤 맥락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파실. 오이를 못 먹는 사람들의 팟캐스트 시대. 그렇죠. 오이를 못 먹는 사람을 모아보자. 모아서 내 얘기를 해보자.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페이지명을 정하고. 지금 듣자마자 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확인해봤더니 8만 몇 천명이에요? 8만 2,268명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확인했을 때보다 4천명 늘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이미 6자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페이지를 좋아요를 누르시면. 그러니까요. 어떤 뮤지션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걸 듣는 순간. 오이를 못 먹는 사람들이면 노래를 만들면. 그렇겠네요. 8만 명에게는 다가갈 것이겠구나. 시장성으로 판단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왠지 김 루트씨가 신현희씨에게 말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오빠 이거 무슨 사이냐? 이러면서 안 듣는 척하다가 들어줄 겁니다.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페이지명을 정하고. 구글에서 적당한 이미지를 찾아서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놓고. 페이지를 개설하기까지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무 말이나 쳐서 올렸습니다. 오이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 후 평소 오이 외에도 싫어하는 음식이 많은 제 동생과 몇몇 친구들에게 좋아요 요청을 보냈을 때쯤 강의가 끝났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는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선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선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상을 원한다. 1. 냉면을 주문할 때 오이 빼주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세상. 2. 오이 걱정 없이 맛먹고 편의점 샌드위치를 살 수 있는 세상. 3. 김밥에 오이를 젓가락으로 일일이 빼느라 김밥이 흐트러지는 꼴을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 4. 학교 급식에 오이가 나와 고통받는 청소년 어린이가 더 이상 없는 세상. 5.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런데 5는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오이가 없어지시길 바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결속하고 힘을 모아 위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 정도 글이 전부인 좋아요 7개짜리 페이지. 거기에 평소 모아둔 오이 관련 웃긴 자를 예약 업로드해놓고 잠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등교길 지하철에서 페이지 좋아요 수가 심상치 않은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 그래도 이런 얘기가 먹히는 부분이 있구나. 100개 정도 올라간 것까지 확인하고 배드민턴 교양체육 수업을 듣고 다시 핸드폰을 확인해봤는데 웬걸 벌써 2천 개의 좋아요가 찍혀있었습니다. 이게요. 한 번 성공한 소셜은요. 좋아요가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대기업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딩고 같은 데서 이렇게.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라이브. 이 양반이 대기업 모르시네. 사긴 뭘 사요? 똑같은 걸 만들지. 아, 그렇군요. 하긴 대기업이 아니라 소셜에서 유명한 페이지들 있잖아요. 특히 음악 콘텐츠를 갖고서 소비하는 회원수를 늘려서. 안전한 놀이터? 네. 좋아요 수는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고 5시쯤에는 만 개, 오후 11시에는 3만 개가 되었습니다. 오이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호와 그들에게 필요했던 말이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일단 콘텐츠가 한 두세 개 올라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일단 가입하고 봤군요. 네. 어쨌든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렇죠. 오이가 없는 세상을 위한. 댓글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페이스북 알림 시스템은 이미 새로운 댓글을 알리는 것을 포기해버렸고 메시지도 전부 읽을 수 없을 만큼 쏟아졌습니다. 네. 아무튼 이때의 제 삶은 온전히 이 페이지 관리하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아주 재밌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팔로워 7만 명이라는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이제 권력자가 된 거죠. 자 이제부터는 오이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저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했고 저는 앞에만 볼 때 이게 이제 요즘은 말 안 해서 그렇지 언제나 사연이 조작일까 걱정하면서 봅니다. 저는 이 뒷부분을 보면서 아무런 의심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는 사실 UMC 얘기라고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시죠. 팔로워 7만 명이라는 권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제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했고 저의 글에 달리는 이런저런 반응을 읽어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자 이제 취업이 몇 달 미뤄지는 순간입니다. 자꾸만 늘어나는 좋아요 수에 집중을 하게 되고 집착이죠. 때때로 날아오는 메시지에 적당히 답해주는데 시간을 쏟느라 페이지 관리 외에 다른 일들이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페이지 관리 중독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페이지 개설 5일 차인 오늘까지 저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시간에 잠들지 못한 채 이 글을 쓰고 있네요. 시험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메시지는 몇 통이 왔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페이스북 알림 시스템은 도착한 메시지 개수를 2천 개 이상은 세질 않더라고요. 도착한 메시지의 절반 정도는 오이를 잘 먹는데 심심했던 사람들의 아무 쓸모없는 소리입니다. 혐오스러운 오이 사진을 보낸다거나. 다음은 이제 그 무례한 사람들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이소박이 핵꿀맛. 아삭아삭. 오이 오이 숫자로. 아 오이소라도 싫어하세요? 저는 제가 남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놈이 있다고 할 때 종족 전체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숫자 셀 때 515354 이렇게 센다는 게 실화입니까? 김밥에 채 썬 오이 들어가라. 등 장난질 문자였습니다. 그 중에는 베네딕트 컴버 배치 선생도 싫어하냐는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베네딕트 컴버 배치는 왜 엮여있는 거죠? 컴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가 봐. 그런데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분은 지금 사실은 약간 엄살인 거죠. 왜냐하면 요파 씨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파 씨를 듣는 청취자가 몇만 명 이상이 다시 페이지에 일을 찾아보시고 가입을 하실 텐데 사실은 더 일이 커지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실리가 없고 일이 얼마나 어디까지 커지느냐가 아직은 궁금한 상태이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안승준 군이 중요한 지적을 해 준 게요.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는 선택은 뭘 알고 하는 선택이거든요. 기저에 뭘 깔아놓고 일부러 모르는 거죠. 그렇죠.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자신한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난 몰랐는데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면서. 네네. 실제로는 본인이 모르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게 더 궁금해서 더 알아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오이 주로 오이가 들어가 있는 음식 짤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이를 빼서 먹었다라는 어떤 인증샷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금 말씀해 주신 몇 가지 장난질 메시지 문자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가 하는 부담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관리를 해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올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열어놓고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올리게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있다. 그리고 본인한테 장난 문자라든지 질문들을 하고 있다. DM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연을 보내신 분은 지금 이 페이지를 보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중독 증세예요. 지금 현재. 상당한 중독 증세입니다. 이게 이제 그 결론은 좀 이따 얘기하죠. 일일이 상대하지 않고 스팸 처리하면 되지만 그것 또한 양이 많아지면 큰 고통이더라고요. 그렇죠. 스팸 처리할 양이 늘어나면 실수로 하는 스팸 처리도 생기고요. 그렇죠. 스팸 처리를 하기 위해 그 내용을 일일이 읽어야 된다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보이시죠. 나머지는 피클, 참외, 수박 등 다른 음식에 대한 저의 식성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몇 번은 친절하게 대답해 줬는데 계속 똑같은 걸 물어보시니 그것 또한 고통이었습니다. 귀찮아서 대답 안 하면 왜 자기 메시지 씹냐고 다시 한 번 옵니다. 지금은 다짜고짜 반말이나 욕을 하는 양반들도 있습니다. 이름 사는 곳, 얼굴 다 훤히 드러내놓고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저에게 위안이 된 메시지는 좋아요를 이토록 진심으로 눌러본 건 처음이다. 페이스북을 한 보람이 있다. 나만 오이를 싫어하는 줄 알아 괴로웠다.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외로웠다. 그렇죠. 이렇게나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데가 없었다. 다음 문장도... 혹시 당신 나냐?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없는 소속감을 느낀다. 너무 큰 위로와 위안이 된다. 관리자님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시다니 존경한다. 이런 메시지는요. 진심이어도 악담인 경우가 한 30, 40% 됩니다. 그래요? 네. 그 고생을 계속해라, 넌. 나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그 뜻이죠. 위와 같은 오이를 먹지 못했고 싫어했던 사람들의 감사 메시지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분들이 오이 때문에 고통받았던 여러 가지 일화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제보가 모이죠. 그렇죠. 집단지성이 끼어듭니다. 읽어보면 오이를 편식으로 치부하는 바람에 생긴 미개한 일들과 마음 아픈 내용이 정말 많더군요. 급식을 먹다 토한 것을 교사가 다시 먹게 한다든지 말이에요. 페이지를 며칠 관리하다 보니 이런 낯선 이들을 상대하는 짓을 짧게는 방송하면서 4년, 단계는 음악하면서 수십 년을 하신 유형을 다시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어떤 면에서는 가소로울 수도 있겠네요. 고맙기도 하지만, UMC 입장에서는. 지금 며칠 해놓고서 나를 다 안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척 하고 있다. 아니에요. 저도 되게 나름 이분의 이 사연이 혹시 당신 나냐 이런 말 같은 되게 나쁜 달콤한 위로인 게. 그리고 저는 설득력이 있었다고 봐요. 뭐가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콕 뱉혔냐면, 이런 경험은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냥 매번 하는 고통 같은 거예요. 마운틴 클라이밍 하는 전문가들이, 스포츠 클라이밍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하다 보면 팔목이 안 아프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절대 없거든요. 전환이 아프지 않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매일같이 그 고통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처음 하면 진짜 아프죠. 그 다음번에 덜 아픈 건 아니지만, 처음 하면 진짜 아프죠. 못 해먹겠죠. 그리고서 여기에 중독되면 망합니다. 여기 중독되면 망합니다. 중독됐을 때 유일하게 안 망할 방법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직업으로 승화시키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우리 회사에서 면접 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흔치도 않고 이걸 더 하고 싶어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튼, 취업을 하려면 시험공부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페이지를 어떻게 언제까지 얼마나 운영할지 모르겠고, 제 일상생활을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러다가 오프라인 인생을 버리고 온라인으로 깊숙이 파묻힌 사람들 많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좋아요 수는 7만 8,241개네요. 저희가 볼 땐 이미 만개가 더 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인류를 위해 더하라는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포기해도 누가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억울해서라도 더하게 됩니다. 안 됐습니다. 진정 좋게 된 사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계속 운영을 하실 것 같아요? 글 쓰면서 이쪽에 희열을 느끼고 있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이분께서. 네, 더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분 손에는... 8만 명에서 9만 명. 이 8시 나가고 나면 10만 명 봅니다, 제가 볼 때는. 10만 명을 채울 것이다. 이분 손에는 지금 작은 세상 하나가 떨어졌어요, 지금. 1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시에는 오이가 없다. 매일같이 들어가서... 그런데 모든 짠 다 오이야. 매일같이 들어가서 돌봐줘야 되는 농장이나 커피숍 게임도 놓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놔요? 그러니까 리트윗 몇백 개 되는 것만 하더라도 리트윗이 자꾸 되기 때문에 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시사평론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 손가락 때문에 실수하고 욕 많이 먹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 중독 증세를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들이기고 있어요. 이게 반반이에요. 나빠서 반.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반.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계속 오이자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오이를 나도... 8만 명, 10만 명이라고 칩시다. 10만 명이 계속 나도 오늘도 오이를 안 먹었다. 오이를 빼서 먹었다. 식당 가서 오이 빼줘서 했는데 제대로 오이를 빼줬다. 그러면서 이제 오이를 못 먹어도 편견, 차별대우받지 않는 세상이 왔으니까 이게 끝내도 되겠다. 이런 진행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생뚱맞게 어떤 성지가 될는지. 옛날에 DC인사이드가 디카의 리뷰로 시작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아, 이분이 받아서 오이 인사이드. 그러니까 DC인사이드가 흥했을 때 어떤 그런 사회학적 맥락, 구조에서 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열광하게 되었는가. 매니악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갤러리도 막 되게 마이크로 내라티브잖아요. 조그만 것,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며칠 만에 10만 명이 모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캐치해냈잖아요. 오이. 계속 그런 거를 해서 그런 사람들의 성지가 될런지. 나도 이런 것도 싫고.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사회운동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8만 명이죠. 앞으로 늘어나야겠지만. 만약에 많이 늘어나서 2, 30만 명이 된다고 하죠. 그럼 국민 중에 30만 명이 오이를 못 먹는다? 그 정도는 보여줬다는 거죠. 이런 식의 마이크로 내라티브는. 정당을 정당해서. 네. 힛겔의 글 하나보다 훨씬 세거든요. 나는 이런 부족한 점이 있거나 남들이 다 아는데 하기 싫은 뭐가 있다. 그거는 오이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성정체성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동안은 무슨 정치지향성 이런 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혹은 그냥 성인들의 돈 쓰는 취미.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갈려져 있었다면. 이제는 오이 못 먹는 거로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라는 거는. 이분은 사회적으로도 큰 일을 하셨다고 봐요. 다만 저는 주제는 그게 아니다. 이게 오이가 아니다. 정치인의 연예인병이 주제다. 그렇죠. 이 글은. 그래서 이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페이지에서 글 하나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라고 시작됩니다. 정치인이죠. 페이지를 만든 지 단 하루 만에 수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관심이었습니다. 모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오이를 싫어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를 억누르고 지우려 했습니다. 당연한 듯이 냉면에 오이를 올리고. 당연한 듯이 샌드위치에 오이를 잘게 썰어 넣고. 또 당연한 듯이 김밥에 오이를 집어넣으며. 너희는 참아라. 그렇게 조용히 숨어지내라며 우리를 윽박질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지워진 세상에서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중략.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며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살게 되는 그날까지.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하지만 절대로 힘에 밀리지 않고 지금보다 더 강하게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글을 기본적으로 잘 쓰시네요. 세 가지 정도 성격이 보입니다. 하나는 탁월한 선동가의 연설문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그걸 키치로 동원한 글이고요. 그렇죠. 웃겨보려고. 또 하나는 본인의 중독이 묻어납니다. 역시. 네. 원래 사회운동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심을 담고 자기를 포함한 모든 걸 비웃으며 거기에 꽂혀서 빠져서 집안을 버려야 돼요. 이분 앞에는 직업이 달렸습니다. 지금 취업이 달렸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또 어떤 몇 개의 어떤 사례들이 생각나는데. 오이농가의 어떤 자식이 글을 올립니다. 졸지에 이영돈 피디가 된다. 맥락이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편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게 사람. 편식으로 압박받았던. 왜 그걸 안 먹어. 다 먹는 건데. 이거에 대한. 거기서 시작된 건데. 이제 오이농가의 어떤 자식이. 아버지가 오이농가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그럴 리는 없는데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튼. 뭐는 생각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고. 앞으로 이분에게 아이디어를 받아서. 또 어떠한 세상의 변화가 생길지 모르고. 저는 그건 다 소용없고. 사연 보내주신 이분의 정신건강을 엄청나게 걱정합니다. 이런 일로 빠져드는 것은. 본인은 무조건 피폐해집니다.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모셔보죠. 나온다 그럴까봐 겁나. 한 달 정도 있다가. 모셔서. 어떻게 운영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노래도 하시면서. 음악도 만들어보시라고 해서. 사실은 음악할 거 아니야. 오이시로송을 발표하시면서. 로스트스테이션으로 오실지도 모르죠. 이런 기념비적인 사연이. 묘파시 149번째 순서의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